인도 스타일이냐? 그래. 라마스테다, 이 자식아. 너... 나랑... 사귀는 척 좀 할래? 강대현이랑 송희준 때문에? 이게 사귀는 거랑 사귀는 척하는 거에 차이가 뭐냐? 맞죠? 깬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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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키스팅 등등 신체족적 완전 깬지. 마탕은 바래라. 이 자식아. 진이 이렇게 생각했었나? 네가 금질했다. 손 넘지 마라. 지랄다. 내가 진주라냐? 난 19금 생각 같은 거 1도 없다. 흥미가 다 돼. 네, 실패, 땡, 깬지, 꿀벌키스팅. 둘이 이거라. 넌 히트카메리스팅. 넌 히트카메리스팅. 아, 히트카메리스팅. 근데 귀신이 어떻게 흥이지? 너 니, 나 히트카메리스팅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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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야! 잰나무를, 쯔노라. 너도 사랑하는 거 같은데? 뭐? 지금 다 깨먹으러 가. 두 명 겨누나? 이제 쟨... 나한테 보지? 둘이... 사겨? 남한테 얘기 많이 들어. 내가 고백 좀 하라고! 그냥 좋아한다고 얘기하라고 해도! 아이, 니가 자기 안 좋아한다고. 너 김나무 여친 아니야? 아니, 나 여친 있는데. 나 보기보다 상처 되게 잘 받아. 맘 다치는 거 무서워서 철벽치고, 센 척하고, 성질 부리고. 근데도 나랑 사귈래?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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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fer